여보세요 아 글쎄 금방쯤 간다니까요 사람은 안 돼 죄송합니다 지랄 났네 지랄 그러니까 지금 니가 안고 있는 그 애가 니 애기라 이거지? 네 선생님 반가워요 야 미친다 야 정신 나간 새끼야 아 애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 왜 데리고 와 부모님은 뭐 하시고? 부모님이 가출하셔가지고 뭐랬다고? 지방권 개판이구만 아유 진짜 야 야 야 애 울겠다 야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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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멜 이 새끼 누구야? 냄새 무지하게 고집 있네 쏘리베리 채송 아 저염 코가 아주 무책게 민감하네 뭘 봐 쐈네 야 니들 또 안쒀? 야 야 학교에 무슨 타가 줘야? 애새끼 빨랑 안 치워? 아빠 아빠 새끼 먹어 애새끼래 너 똥에선 향수 냄새 나냐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한 번도 안 쓴 척이다.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다른 학생들 물들기 전에 자퇴서 받도록 하죠.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.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부터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죠.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. 그리고 또 어린 놈이 아기 돌보면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왔는데 우리가 교육자된 입장에서 그래도 보듬어요. 조선생, 그 준수한 학생 맨날 사고치는 학생이죠? 학교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수됐는지 아세요? 이대로 두면 학부모들 반발이 불보도 뻔한데 교칙대로 합시다. 네, 교칙대로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교칙엔 그런 거 없어요.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교칙대로 처리해야죠. 교칙을 보자면 머리 염색 금지, 귀걸이, 목걸이 등 악세사리 금지. 반바지 금지. 거봐요. 교칙엔 아기 금지 없어요. 뭐냐노? 무슨 일이야, 신별? 선생님 전화번 내에 사진이 없어서요. 안 가, 빨리. 빨리 안 가. 빨리. 네. 근데요, 선생님들. 교칙엔 정말 아기 금지 없어요. 진짜예요. 교칙 좀 봅시다. 선생님, 딱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. 아시잖아요. 지금 태어나면 저희 엄마 죽어요. 딱 일주일만요. 어떻게든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. 사정만이 봐준 거 알잖아, 학생. 나도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어. 딱 일주일만요, 예? 이번엔 틀림없이 약속 지킬게요. 하, 정말 미치겠네, 이거. 딱 한 번만 봐주세요. 아니, 안 된다도 그러네. 아니, 이번, 이번 한 번만요, 예? 왜 말 안 했어? 뭐 좋은 일이라고. 한두 번도 아니고. 너도 바쁘잖아. 둘째 애 아빠 되고, 애 엄마 찾느라 뺑이 치고, 부모님은 가출하시고. 나도 콩가루다, 완전 씨. 받아오. 뭔데?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오토바이나 하나 사줘라. 야, 갈 테니까 어머니 잘 모셔라. 가자. 가자. 간다. 간다. 이번 약은 과티보게, 과티보게 연합니다.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Spot을. Catherine. 네. 정말 지하철 타니까. 어, 정말 지하철 타니까 피곤하네. 아... 아니지?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 안녕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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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으이 아아 아어어야 흔들리지 말자. 모르겠다. 한준수, 너답지 않게 왜 이래? 아이씨. 아이씨. 그라이끼네. 네 말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절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내리세요 하니까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리는 바람에 얼라를 이자뿌고 내렸다. 네 말이지. CCTV에 찍혀있을끼한 망쟁이자. 아이씨. 그 얼라가 좀 될까 봐라. 우람아. 우람아 아이고 우람아 아이고 우리 우람이. 아이씨. 이 뭐 세상이 어째달라고 이러노. 나도 아직 아가 없는데 먼 곧비리가 아새끼를 싸지르지 않나. 아 싸지르긴 누가 싸질러요. 야 이놈의 새끼야. 니가 니 지동하려노. 아버지라메. 누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. 어쩌다 인생에 꼬이 담으니까. 걔넨 거지. 저기요. 어 이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준수야. 얼라 엄마. 에? 그 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곧비리를 얼라 아버지로 만들고 참 아름답다. 이런 거는 법에 안 걸리나. 세상이 어째 이러노. 참. 환천수. 저 아저씨. 제 가방과 예행어는 어디 있나요? 아 아저씨? 나 총각이어요. 오히려 그런 건 아닌데. 미안하다. fridge 아저씨 딜미 Lockhart 키 XD 어이구 누나 분녀 말고. 뭐유 뭐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. 애가 우유를 못 먹네 모유를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야! 아 왜? 넌 아빠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냐? 부모란 건 말이야 자기 입에 있는 것도 자식한테 넣어주는 거라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... 저기요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기... 근래 출생 신고한 사람은 주소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네? 그럼 아유 이놈이 분유를 못 먹어요 그... 얘를 낳다가 지 애미... 아빠, 제대로 해, 제대로 애가 분유를 안 먹네 그거야, 그거 모유를 못 먹네 그렇지, 그렇지 이미 또 고급이... 간다, 간다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어느 집인지 알지?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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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, 간다, 간다 기다려봐요, 차려드릴게 울어, 목 놓아, 목 놓아 말리자, 자녀 누구세요? 저기요 저기요, 저... 젖떡 양심 하나 네? 어우, 좋은데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저기... 젖떡 양심을 하러 왔는데 왜요? 아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 나 안 먹어, 나 배불러, 나 배불러, 나 배불러 안 먹어, 나 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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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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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, 아빵아 내가, 이거... 암흑도 하니까 아, 아... 누구는 정신없이 하루종일 뺑이나 치고 누군 그냥 정신없이 먹기만 하고 어머머, 어머머, 많이 드세요, 응? 아,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냐? 그럼 좋았어 !!!